아키네이터 근데 얘 쟤 못찾을 저 못찾을걸요? 아니아니 못찾을게 아니라 찾긴 할거 같은데 아 근데 요즘 아키네이터 되게 좋아서 저같은 8만 딸이면 찾지 않을까요? 찾을거 같은데 이게 제가 3만 딸일 때도 저 찾았거든요 남자인가요? 그쵸 남자죠 유튜브로 하나요? 그쵸 유튜브 하죠 마인크래프트와 관련 없죠 두글자 아니죠 게임을 하는 유튜버죠 안경 안경을 쓰긴 하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이제 모든사람들한테 알려진게 아니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할게요 세글자입니까? 맞죠? 세글자 배그 안하죠 BJ방송 이건 뭐 뭐라야돼?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를 할게 어딨소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 얼굴은 잘 안보여주죠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죠 메이플스토리와 관련은 하나도 없죠 총게임과 관련돼 있나요? 아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하다 그럴 겁니다로 퉁칩시다 카스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결혼을 했습니까? 연애도 못해봤죠 오버워치야 아 애매한데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럴 겁니다 하면 또 오버워치 쪽으로 얘가 알고리즘이 갈거란 말이야 그럼 절대 나 못 찾아 그럴 겁니다 방송에서 욕을 합니까?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이거 순당무 야 야씨 방풀이지 이거 야 아니 대체 무슨 아니 방금 방금 그것들이 어떻게 무슨 연관성을 통해서 나온 거야? 아니 야 진짜 이거 알고리즘 이상하다니까 대체 방금 질문을 어떻게 조합하면 이게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와? 이거 방풀이라니까 이거 성별이 없습니까? 아니요 아니 영혼 캐릭터입니까? 아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몰라 소리를 자주 지르나요? 예 게임 유튜버인 거야 이거 아까 물어봤잖아 이거 아까 물어봤잖아 근데 보블파이터 BJ로 나온다 나 나 보블파이터 BJ로 나오는데 233회 emente 도전 안전 안전 예 같은 인 yapt 그런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감사합니다.